정말 듣고 싶었단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니 안에 니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니 안에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도 떠올렸었어 내 사랑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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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